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코어특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이쁘죠? 그렇죠? 자, 선생님 소개부터 할게요. 선생님은 박선희고요.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토리 온오프라인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요. 고맙게도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나와주셨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는 친구들 인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코어특강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 커리큘럼 대비해가지고 현재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백약 개념편 기출편 그리고 이제 썬라이즈 모의고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BS 모의고사까지 지금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는 시기가 4월 말이거든요, 선생님이. 5월 달에 이제 코어특강 개강하고요. 코어특강을 이제 5월, 6월 6평 대비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겠고 이때 미드데이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그 6평 대비 모의고사가 하나 더 출시가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다 촬영을 다 해가지고 선 촬영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 8, 9, 10, 11월 아직은 조금 먼 얘기니까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반기 커리큘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범위 이거 말씀드릴 건데 전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전범위 아니고 그리고 특정 7개의 주제만 고나이도 주제만 선생님이 다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이제 고나이 주제가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통계적으로 정답률이 낮은 주제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구성을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연령은 사실 뭐 그렇게 길진 않은데 내용이 고지자기해석, 절대연령, 별과 특이은하, 외계인성 탐사, 우주론, 엘리뇨라니냐, 기후변화의 요인까지 해가지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틀리는 주제들, 고나이도 주제들 어떤 로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코어 특강을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수강 대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위 1회동 이상을 하신 분들이 항상 유리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앞에 말씀드린 7가지 주제 있잖아. 이거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수강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개념을 띈 학생들 심화 강좌니까 그걸 학습하신 학생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험생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 N수생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스튜디오 강의로 한 14강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강당 시간은 보통 평균 50분 정도 될 거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사전 촬영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 입고에 맞춰가지고 업로드를 할 계획이고요. 교재 입고 5월 6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아마 내 생각에 선생님이 생각에 5월 중순이나 아마 셋째 주 정도까지 가면 다 완강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강좌 특징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1의 고나이도 주제만 선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해결 스킬 전수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문항을 풀 때 여러분들 방식들이나 생각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지구과학 문제는. 물론 아주 아주 신박한 새로운 자료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푼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새로운 문제들을 좀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대응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강좌의 가장 강점 중요한데 선생님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서는 응용 문제까지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구과학이 원래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구과학은 개념이 시작이고 개념이 끝이다. 이런 얘기들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문항부터 복잡한 구조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가. 기본 개념만 가지고. 근데 이게 왜 복잡한 구조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드느냐. 왜 드느냐 하면 이 문항 하나에 개념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흐름들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의 흐름과 핵심 개념을 연결하는 양적 질적으로 최단시간 최대 학습 효과. 이게 뭐냐면 기출 문제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코어 특강에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기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게 없었을 거야. 이 기출 문제와 이 기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거고 단계가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단계를 갖다 나눠주는 그런 강좌가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뭐 끝판왕 문제들 여러분들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이 강좌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강좌는 예년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예년에는 선생님이 교재를 워낙 친절하게 썼으면 친절하게 썼다고 하고 글을 너무 많이 넣었어. 텍스트를 진짜 많이 넣었어. A4 한바닥씩 설명을 다 놓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긴 게 안 읽어. 안 읽어. 학생들이. 너무 글이 많은 거야. 안 그래도 국어 시간에 활자 중독 걸릴 정도로 막 국어 공부하는데 그 글이 너무 많으면 힘들잖아. 그래서 딱 선생님 스타일에 맞게 도시과 딱딱딱 시켜가지고 사고의 흐름 딱 정리해주고 강의 내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좀 편하실 겁니다. 올해 거는. 자, 그 다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코어 특강 관련된 거. 말씀드리면 기출과 자작 비중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단계가 1, 2, 3 단계 혹은 4 단계 그리고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단계별로 좀 달라요. 왜냐하면 1단계는 그냥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갖다 정리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기초 빌드업이지. 이거 알고 있니 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야. 되게 빨리 지나갈 거고 1단계는. 2단계는 OX 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OX를 어떻게 했냐면 기존 기출들, 문제들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OX 문항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기출이죠. 3단계도 기출이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기출 변형과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3단계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구성을 했고 그 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면 거의 끝판왕 단계인데 그건 거의 다 자작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기출 중에서도 요소가 되게 복잡하고 확실한 것들은 거기다 넣긴 했어. 그러니까 기출 자작 비중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하면 기출이 한... 그냥 그림만으로 따졌을 땐 그림만으로 따졌을 땐 그래도 한 6, 70%는 될 겁니다. 여러분들. 6, 70% 이상은 될 거고 근데 기출이라고 여러분들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형 문제들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총 몇 문항 수록되어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OX는 안 세봤어요. 선생님인데 OX는 한 주제별로 그래도 적어도 몇십 개씩은 들어가거든 그것만 해도 OX 문항만 따지면 한 몇백 개는 될 겁니다. 그리고 한 3단계 정도 문제가 마지막 단계 문제까지 해가지고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10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 연습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코어 특강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개정이 되었나 물어보시는데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개정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절반 정도는 바꿨고 그리고 설명하는 파트는 다 그냥 전면 개정했어. 그래서 작년 책 갔다가 수업 들을 수 있나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왜냐하면 선생님이 1단계 부분부터 다 수정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절반 이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겹치는 문제를 골라서 듣는 건 너무 시간 낭비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아직 백야로 개념 학습 중인데 수특을 다 못 봤는데 병행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제별로 다 했으면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7개 주제 있잖아? 그것만 했으면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다 보시고 보시는 걸 갖다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공부하실 때 백야를 다 풀어. 개념을 다 들으시고 혹은 수특을 다 풀어보고 모의고사. 선생님 모의고사도 여러 개 나오니까 모의고사 좀 풀어보고 그 모의고사에 어떤 내용들 들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코어 특강을 접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가면 안 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 친구들인데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아. 좀 어려운 주제를. 그런 친구들은 수강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 알겠지? 효율적으로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하면 할 얘기는 거의 다 했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코어 특강의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기본기가 필살기다.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시면 여러분들 재미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나무로 따지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게 만든 강좌가 바로 이 코어 특강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수업시간에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릴 말씀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공부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